1. 구강병의 발생률이 아니라 유병률을 감소시킵니다. 2.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구강보건 진료를 제공한다 3. 계속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한다 4. 응급구강진료는 즉각적으로 제공된다 5. 모든 국민이 필요한 구강보건 진료를 소비할 수 있다 정답은 1. 구강병의 발생률이 아니라 유병률을 감소시킨다 그런데 1번이 발생률인지 유병률인지 헷갈린다고 하겠지만 2번, 3번, 4번, 5번의 보기가 모두 너무나 명확하게 현대구강보건 진료 필요제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답은 정답은